또 강남갑 있잖아요. 강남갑에 만약에 공천되면 재선은 거의 확실시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것은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공천까지 또 최고위원들까지 좌지우지하면서 공천까지 이렇게 약속하고 하는 일은 보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대변인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아침에 회의하잖아요. 거기가 마치 공천 이것이 사실이라면 콘테스트장이 되는 것 같게 되겠죠. 자기가 막 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실에서 보고 점심하올까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내용, 녹취 내용에 대해서 태용호 의원이나 이진묵 수석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태용호 의원은 과장된... 태용호 의원은 부인은 안 했죠. 과장된 표현.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하고 본인이 덤태기를 쓰려고 본인이 대통령실까지는 피해 안 가게. 자기가 이제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제 과장되게 됐다 표현을.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가 공개가 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를 안 했다는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진묵 수석이 뭐라뭐라 해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 과장한 거로 녹취가 됐는데, 내가 과장되게 표현한 거야. 대통령실에서. 공천 얘기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정황을 전체 보면, 그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실은. 의원님은 사실을 믿으신가요? 네. 이진묵 수석이 부인은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황을 전체 보면. 그 정황상 보면, 태용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 3월 13일, 16일, 4월 13일 이런 발언들을 쭉 제가 분석해보면, 기존보다 태용 의원이 무리수를 뜨는 발언을 많이 해요. 무리수요? 네. 강하게 이런 발언. 한일관계 관련이 하네요. 국회에서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 공세한다. 부산권 포기는 대국적 결심, 대성적 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굴욕 외교 이런 얘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강하게 13일, 16일 얘기하고요. 네. 4월 13일 날은 일본에서 외교청서가 발간이 돼요. 거기에 보면 일본,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또 외교청서에 나오고 그런 것들이 했는데, 또 불구하고 태용 의원은 그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보여줬다. 일본이 하답에 징표했다. 한일정상회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무리수를 뜨는 막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전에 물론 태용 의원이 막말을 한 적도 있고 하지만, 그전에는 추위가 이 정도는 아니었고, 본인의 인식 체계에서 북한이 오래 살다 보니까, 북한의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국 문화를 모르고 얘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3월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무리수를 뜨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진복 수석이 얘기한 이런 것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천주는 이런 것들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유추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전후 사정을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하죠. 진짜라고 하면. 너무나 심각하죠.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상급불림을 무시하는 거고, 또 대통령실이 뭡니까? 공천개입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당대회에도 이른바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의 하수인 역할,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워딩까지, 발언까지 달라지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선, 공천의 개입, 당무의 개입이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지목석도 절대 아니다. 공천당에서 하는 거지, 라고 했고 태용호 의원도 그런 거 없다. 과장된 표현이었다. 이렇게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되죠. 사실은 예를 들면 태용호 의원이 과장되게 얘기했다. 또는 우리 보좌진들이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투로 얘기한 거다. 또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저도 보좌진들하고 회의를 자주 하는데 보좌진들하고는 사실 훨씬 탄핵하게 얘기하죠, 대다수. 그래야 업무가 하니까. 그럼요. 같은 팀이고 가족같은 팀이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다. 원내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었다 하면 와서 이재명 대표님 어제 만났는데 대표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걸 또 그러더라. 거기서 얘기하고, 의견 조안하고. 그런 걸 얘기를, 정보를 공유를 해야 일부는 공유를 많이 하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하자는 거죠.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또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원내대표님하고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해서 용산 어린이 정원 내일 개방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당 차원에서도 이건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나하고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더 당에서도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서 이걸 좀 검토해달라 이렇게 내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럼 그걸 그냥 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좌진들 올해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일정도 공유했네요. 내가 대표님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대표님도 공감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 준비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오마이티비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자료를 또 이런 거 좀 추가해라. 예산도 다시 따져봐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 없이 뚱그름 없이 이거 문제 있게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저는 사실일 것이라고 봐요. 태용호 의원이 보좌진하고 나눈 내용에서 가장이 됐다 해도 조금 된 것이 정무수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그런 팩트는 저는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실,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런 경험에 따르면 사실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의원실 세 자리에 대한 태용호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태용호 의원실에. 그래서 뭔가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 지적도 나오고 있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태용호 최고위원이 수시로 보좌진을 소집해서 지시하고 의견을 묻는 그런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태 최고위원이 자아 비판, 상호 비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북한식의 총화 같다. 우리가 이제 들어왔듯이 자아 비판해라, 상호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상황까지 정황이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보좌진 내에서도 의원실 내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녹취가 그래서 흘러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태용호 의원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니까 북한식 사고방식과 행동이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다고 해서 금방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겠죠. 또 아마 태용호 의원이 정무수석 얘기한 것을 또 다른 최고위원보다 더 이렇게 가잉 반응한 것도 북한에서 익히고 배운 습관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저는 유추해요. 그런 걸로 해서 그냥 녹아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받아들이는 강도가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다. 태용호 의원 저도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포스터 출신인 거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포스터하고 군부는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존중하시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은 그런 거 없는데 태용호 의원은 보면 그래서 북한에서 군부가 힘이 세고 포스터가 힘이 세니까 대단히 이렇게 존중해져요. 또 한 분은 국방위도 한 분 오신 적이 있어요. 한 분 보임이 돼서 하루인가 근무하셨었는데 그때도 휴식 시간에 이런 농담삼아 장군들 저하고 신원식 의원하고 안기 의원이 막 싸우니까 장군들 장군님들이 저렇게 싸우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할까 조심스럽더라 싸우는 건 아래 끝한테 맡기고 장군님들은 그늘막에 계시라고 그런 얘기를 우리 국회의원들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은연 중에 묻어서 습관이 돼 있는데 이것도 다른 최고위원보다도 더 강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분 만나서 계속 막말 릴레이를 태용호 의원이 했잖아요. 한 분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당신 다친다. 우리 한국 국민 정서는 그것이 아니다. 정서에 맞게 늘 얘기 좀 해라. 막말 릴레이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했어요. 사실 못했는데 계속 설안은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런 공천 관련된 이른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글쎄 이렇게 되면 태용호 최고위원이 강남 갑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보호가 찍히는 상황이고 또 윤리가 국민의힘에서 소집이 돼가지고 태용호 의원도 자신이 직접 나를 윤리위에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셀프로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판단하게 될 텐데 김재현 최고위원과 태용호 최고위원은 경중이 좀 다른 것처럼 해서 김재현 최고위원은 세게 태용호 최고위원은 좀 약하게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았었는데 이러다 보면 태용호 최고위원도 글쎄요 국민 정서상, 민심상 약하게 징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은 당연히 이것을 처벌하고 강한 징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정부 수석이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 수석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인물 수행합니까? 오히려 제일 열심히 하는 최고위원이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항상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상식적이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정서상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태용호 원만이 아닙니다. 사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해서 이진복 정무수석까지 수사를 해서 이것이 사실은 공천 정치 개입인지 또는 아닌지 이런 걸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많겠죠. 유승민 전 의원은 이걸 좀 요구를 하고 있던데 정말 수사를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히려 내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도 간혹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제가 농담삼아 얘기해요. TK 의원님이나 강남 좋은 지역구 어디라도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은 불안해하더라고요. 실제. 아 그래요? 네. 불안해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어 본 속내를 드러내는군요. 속내를 조금 그래도 좀 친하신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더욱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정말로 공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번 사안뿐만 아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보면 그 전부터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대표, 안철수 의원까지 계속해서 쳐내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천까지 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지켜보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는 얘기 못하는 의원들이 많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불안해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들끼리 모였을 땐 이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하고 있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국민의힘 내부 공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잡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리를 해보고